린 콜라겐으로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애터미 이너 콜라겐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30% 피부 진피층의 90%가 콜라겐입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매일매일 분해되고 손실되며 점차 감소됩니다 피부 속 세포와 동일한 구조의 애터미 이너 콜라겐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세요 애터미 이너 콜라겐은 흡수가 잘 되는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합니다 또한 애터미 이너 콜라겐은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및 이중 복합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부원료,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를 함유한 액상 바이알 제형으로 흡수율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맛있게 속부터 차오르는 탱탱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완성하세요 애터미 이너 콜라겐